남자 체전부 준결승에 이어서 여자 체전부 결승 경기인데요. 울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경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트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남자 경기와 여자 경기의 네트 높이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반부 네트 높이는 105cm, 일정 봉호고요. 그리고 여자들 높이는 90cm로 되어 있습니다. 15cm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트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족구가 전국체육대회 시범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경기력이 상당히 좋고요. 박진감이 넘치고 아주 역동적인 동작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식 종목이 되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족구인들의 여망이죠.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육의 정식 종목이 되고 또 그것을 필두로 해서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세계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저희들이 목표를 삼고 지금 열심히 분주하게 뛰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개최됐던 제1회 세계 족구대회는 12개 나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족구가 저희 대한민국의 종주국이지 않습니까? 정말 족구의 우수성과 그리고 족구가 얼마만큼 좋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남녀 체전부 결승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중결승 경기도 모두 끝났고요. 여자 체전부 같은 경우는 울산광역시가 대전광역시를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전승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울산하고 대전하고 경기를 1세트를 보고 제가 네 뭐 이제 울산이 역전승을 했던 그런 중결승이었고요. 족구는 일단 15점 경기죠? 그렇습니다. 족구는 15점 3세트로서 상한 점수가 19점입니다. 즉 투수가 발생했을 때는 2점차 승부가 나면 이기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점차 승부가 안 날 때에는 마지막 점수가 최종 점수가 19점에 도달하면은 경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세트를 먼저 이기면 이제 대망의 전국체전 우승팀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족구는 3바운드 3터치 즉 3-3 원칙을 두고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머리와 발 유효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머리와 발이거든요. 발과 머리 3터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3바운드 그리고 상대 넷들을 공격을 넘기는 그런 규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울산광역시 선수들과 대구광역시 선수들이 이제 결승에 진출해서 지금 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죠. 103회 전국체육대회 시범 경기에서 우승을 한 디펜팅 챔피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울산은 지난해에는 3위를 했었습니다. 지난해 3위와 1위 팀이 이번에 또 결승전에서 맡았는데 과연 이번에 여성부의 트로피는 어느 지역으로 누구에게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우리 선수들의 족구 남자 최전부 경기를 봤을 때 공격을 책임지는 선수들이 한 명씩 있긴 하지만 수비가 정말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금 현재 게임을 할 울산 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대구 팀도 마찬가지고 수비들이 상당히 움직임이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경기를 보시면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성 족구가 상당히 많이 수준이 올라왔습니다. 동호인들도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족구 공을 넘기는 이런 게임에서 이제는 공격을 아주 강한 공격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갈래의 공격 타법을 이용해서 지금 감독들이, 코치들이 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공격들이 많이 나올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고 많은 박수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울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결승전 여자체전부 결승이 되겠습니다. 자, 울산광역시는 대전광역시를 2대1로 누르고 결승에 올라왔고요. 대구광역시는 전라북도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광역시는 비교적 순조롭게 16강, 8강, 4강전을 다 세트수과 2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결승전에 진출을 했고요. 이와 마시는 울산팀은 특히 8강전에서 2대1로 경기를 잡았는데요. 여기서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4강전에서도 대전에게 역전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체력 비축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팀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위성희 선수, 이진희 선수, 장경임, 장예란, 전혜진, 최민정, 최선진 선수가 출전하고 있는 울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광역시인데요. 김혜미 선수, 문현희, 이도희, 이혜미, 지영주, 한, 륨경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선수들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카메라 감독께서 대구 선수들을 잡아주자. 손을 흔들고, 네, 지금은 또 볼 하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일곱 명의 선수로 구성이 돼 있는 울산이고요. 대구광역시는 지금 여섯 명의 엔트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팀들이 이제 교체 선수를 좀 많이 활용하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엔트리 사명이 정해져 있고, 간혹 세트라든가 팀에 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팀은 공격서를 간혹 한 분씩 바꿔주는 팀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선수는 디펜스를 보고 있는 우수비나 좌수비를 포지션을 변경을 둔다든지, 아니면 또 선수를 교체 시키는, 작전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기도 합니다. 네. 네, 이제 여자체전부 결승전이 시작되겠습니다. 전일찬 주심을 비롯해서 박형식 부심, 그리고 사선심이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음원전도 지금 상당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결승전에 출전한 울산이죠. 울산광역시 팀에서 선수들이 또 관중들을 위한 팬서비스를 준비해 왔었습니다. 사인볼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화면 아래쪽이 울산광역시입니다. 화면 위쪽이 대구광역시가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최민정 선수가 지금 세터로 보이고요. 전혜진 선수가 공격수네요. 대구광역시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울산광역시, 전혜진. 아, 공격 좋아요. 네, 첫 득점. 네, 전혜진 선수, 시코스 깊숙이 안쪽 공격을 해서 첫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대0으로 울산이 앞서갑니다. 아이져만! 예! 아이져만! 아이져만! 예! 이도희! 아, 일단 길게 넘겼습니다. 찬스볼로 이어집니다. 대구광역시의 공격. 이도희 선수의 공격입니다. 코스 좋아요. 아, 이도희 선수 아주 좋습니다. 지금 A코스 깊숙이 공격한 볼을 최민정 세터가 걷어올리죠. 이번에는 시코스로서 득점을 만들고 있는 이도희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1대1 동점. 이번에는 발코죠. 발끝 공격으로서 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발랄 발등만 있는 게 아니라 발끝 공격도 있네요. 발끝 부분을 저희는 발코라고 하기도 하고 발끝치라고 하기도 합니다. 수비됐어요. 이도희 선수의 공격. 우산, 최민정의 연결. 전혜진의 공격 살짝 방향만 바꾸는 공격이었습니다. 전혜진 선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힐 끝 보다가 가운데. 대구광역시의 반격입니다. 연결이 좋지 않았어요. 세팅이 미스가 나왔죠. 문현희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의 이마를 몇 대 때렸는데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2대1입니다. 좋습니다. A코스. 깊은 각으로 공격.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차지도 않았습니다. 코스만 발목을 꺾어서 꺾어차기로 해서 코스만 바꿔주니까 이렇게 좋은 공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2대2 동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자 올라갑니다. 울산의 공격입니다. 전혜진. 자 전혜진 선수의 공격 득점이 하나가 나와야 울산은 경기가 풀릴 텐데요. 대구의 이도희 울산의 전혜진 두 공격수의 대결입니다. 이도희. 좋아요. 그렇습니다. 아 코스 선택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발코 발끝 공격이 영급 후 지금 득점으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네. 아 이런 공원 수비수들이 상당히 잡기 어렵죠. 공격 스피드나 지금 바운드 높낮이도 괜찮거든요. 그렇습니다. 채팅이 지금 아주 잘 오르고 있습니다. 발끝 공격 즉 발코 공격하기에 아주 적합한 채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혜진 선수의 공격이 아웃됐습니다. 공격 범실 기록하는 울산입니다. 이번에 공격이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 볼이 사이드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스코어 4대2. 올라갑니다. 넘겼고요. 울산의 공격. 자 울산은 확실한 공격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잘 잡았습니다. 수비가 좋은 대구. 자 빈자리를 보다가 이도희 선수가 가볍게. 전혜진. 이도희의 공격. 지금 레프트 앞에 붙었기 때문에 하프 반리성으로 빠르게 넘긴다는 것이 좀 길었네요. 그렇습니다. 3대4가 됐습니다. 가볍게 터치를 해서 볼을 넘기려는 시도를 했는데 사이드라인을 훌쩍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가볍게 떨어뜨립니다. 이도희 선수가 조절을 잘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도희 선수의 아주 영리한 모습이 하나 나왔는데요. 깊숙이 찌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대구는 수비가 좋고요. 그러다 보니 확실한 공격이 필요한데 전혜진 선수 힘이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코스도 좋았고 세팅도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사이드 라인을 벗어나는 범실이 나오면서 상당히 아쉬워합니다. 자, 6대3으로 벌어집니다. 대구가 앞서갑니다. 울산의 공격 기다려 전혜진 네, 이도희 네, 좋습니다. 성공입니다. 지금 현재는 분위기가 대구광역시를 완전히 가져왔는데요. 지금 울산에서는 이 분위기를 끊지 못하면 이도희 선수의 공격을 창으로 들어오는 이 공격을 방패하기에는 즉, 수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네. 지금 공격 룩트도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도희 선수와 발끝과 발끝과 그리고 안축과 코스도 A코스, B코스, C코스 그리고 연통화 페인트까지 둘이 지금 접목시키고 있기 때문에 울산의 수비수들이 상당히 곤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3대7로 지고 있는 울산 박용재 감독의 작전 시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그랬어요. 자, 백도 백 확실히 잡아. 백 확 잡아고 일단 백을 빼놔야 돼. 그래, 가운데 치고 자, 연타도 짧은 건 아니고 빈 연타 흡수님 봐야 돼. 놀 생각하지 말고 가자. 무슨 말이 알지? 자, 공찬은 잘하고 있어. 자, 더 버리시면 안 돼, 이제. 자, 울산의 박용재 감독 네, 정말 우승 제조기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많은 우승의 경험을 가진 감독인데요. 지금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누워주고 있으면서 특히 전혜진 선수에게 페인트에다가 연타 쪽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강한 공격을 시도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강함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연타와 페인트가 같이 먹혀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선수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경기에 열중하다 보면은 잠시 놓칠 때가 있는데 그것을 감독이 잘 찾아내 주고 있습니다. 자, 7대 3으로 앞서가고 있는 대구광역시입니다.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는 수성구 체육회의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 이도희 선수의 공격 서브도 좋네요. 전혜진 범실입니다. 울산의 범실 아, 이번 공격 세팅은 괜찮은데 저 세팅에서 발끝, 발코나 안쪽 공격을 한번 시도했더라면 좋은 공격이 나왔을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핸드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울산에서는 하나 만들어내야 합니다. 자, 지금은 안쪽에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대구의 공격 이도희 발복붙기가 필요한데요. 그렇죠! 전혜진 범실의 위닝샷 하나가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울산입니다. 네, 잘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아, 드디어 하나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혜진 선수가 B코스 깊숙이 하나 찔러넣고 두 번째는 A코스 그리고 마지막 득점은 C코스 연타로서 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줄 때 수비들이 어려움을 겪거든요. 거기에서 득점이 나기도 합니다. 아, 지금 합의심을 요청을 했는데요. 잠시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전일찬 주심이 심판대로 다 불러 모으고 있죠? 네, 네, 네. 오늘 심판전에는 주심의 전일찬, 부심의 박형숙 심판, 라인심은 앤드의 박형숙 심판과 그리고 조영식 심판, 라인심 사이드에는 허용수 심판과 남태희 심판이 진행을 맡아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인하우스에 대한 합의 판정을 아마도 좀 했을 것 같은데요. 이상 없이 원심부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울산의 득점입니다. 4대8이 됐습니다. 아, 모처럼 이제 공격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대구광역시의 공격, 이도희, 거리가 좀 있어요. 최민정 세터입니다. 잘 연결이 돼야죠. 문현희. 이도희, 짧게 성공시킵니다. 대구는 지금 이혜미 선수, 완장을 차고 있는 이혜미 선수의 수비 리드도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이혜미 선수, 정말 몸도 빠르고 발재간이 상당히 좋은 선수로 증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비를 보고 있는 김혜미 선수인데요. 두혜미가 대구를, 훈비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김혜미 선수는 발도 뛰어나지만 특히 헤드가 상당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여자들이 헤딩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네, 지금 방금 이제 김혜미 선수가 헤딩을 보여줍니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수비를 해주고 있는 이혜미 선수입니다. 전혜진. 벗어났죠. 전체적으로 지금 울산광역시 전혜진 선수의 공격이 좀 긴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안축 미드차기라든지 그리고 발등이나 발랄 부분이 대부분 다 라인 선상에서 살짝살짝 벗어나고 있는데요. 예, 그 가점 부분을 조금 수정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0대4입니다. 네, 좋은 공격입니다. 울산광역시 전혜진 선수의 득점. 전혜진 선수도 조금만 더 측정도를 높여서 자기의 플레이를 펼쳐준다라면은 대구광역시와 얼마든지 대전하고 지금 현재 숙하 접수는 이렇게 벌어지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벌어지지는 절대 아닙니다. 좋은 경기가 보여질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웃이에요. 이도희 선수의 범실입니다. 아, 울산이 한 점을 쫓아갑니다. 네. 자, 한 점 한 점 쫓아가다 보면 어느덧 예, 또 동점을 이룰 수가 있고 또 동점에서 역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두 계단은 없습니다.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예, 징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태는 괜찮습니다. 자, 대구 이도희. 그렇죠. 성공입니다. 네. 자, 전혜진 선수는 쇼트를 놓을 줄 알고 뛰어들어오고 그리고 세트는 물러나고 우습이 돌아가고 좌습이 도는 것을 보고 안쪽으로서 가볍게 밀어넣으면서 득점을 만들고 있는 이도희 선수입니다. 예, 지금 이도희 선수가 굳이 A코스를 선택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렇죠. 가운데 공간이 계속 B거든요. 맞습니다. 네트 맞고 앞에 떨어집니다. 아, 서브로 득점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입니다. 아, 이번에는 또 대구 선수들 세리머니까지 준비를 해왔군요. 예, 보기 좋습니다. 아, 이 김혜미 선수가 수비도 좋은데 서브도 아주 좋아요. 그렇습니다. 또 텐션도 상당한 선수입니다. 네, 12대 6입니다. 또다시 대구광역시 찬스볼로 이어집니다. 이도희 선수의 공격. 자, 물러나면서 빠르게 공격 준비. 전혜진. 충분히 살려주고 최민정 세터입니다. 자, 울산 찬스볼. 네. 네, 좋습니다. 강타를 성공시킵니다, 전혜진. 네. 일단 코스도 코스인데 울산은 힘으로 좀 상대를 제압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코스도 상당히 좋았고 직항 공격으로서 득점을 만들면서 울산이 지금 환자만 좀 따라붙고 있습니다. 스포어 7대 12 아, 이도희 범실이에요. 조금 욕심을 부렸죠. 발목붙기 공격을 시도했는데 네. 너무 일찍 발목을 꺾여서 볼을 넘기지를 못하고 범실이 나고 말았습니다. 12대 8로 앞서고 있는 대구광역시 백이태 감독의 1세트 작전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대구는 뭐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으면 해도 그 감독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브리시브 만들어서 우리 거 세팅해서 도희가 할 수 있는 거 그것만 하면 돼. 저기 뭐 별다른 공격 없어. 우리 거만 하면 되고 리시브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붙여주면 될 것 같아. 저희는 세팅에 맞춰서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알았지? 할 수 있잖아. 15분 한 번씩 하자. 자, 지금 대구의 백이태 감독은 지금 한 우정 슬점이 실점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실점을 끊어주는 타이밍으로서 선수들에게 잠시 쉬어갔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으면서 그리고서 수비들에게 좋은 리시브가 있을 때 좋은 시팅이 있고 좋은 시팅이 있을 때 또 좋은 공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아주 기본적인 점수를 다시 한 번 더 선수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2대 8로 앞서고 있는 대구광역시입니다. 이도희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이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기본적으로 양 팀의 공격수 대결에서 판가름이 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마지막 결정을 짓는 것은 공격수이니까요. 네. 이도희 선수의 득점입니다. 스코어 13대 8. 이렇게 점수 차가 조금 벌어져 있으니까 대구 이도희 선수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서 공격에 다양한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혜미 울산의 전혜진 가운데를 계속 노리고 있는 이도희 선수입니다. 수비하고 있는 최선진 이번 실수는 정말 많이 아쉬워요. 김혜미 선수의 리시버가 그리고 문현희의 세팅이 아주 좋았거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도희 선수가 욕심을 부렸겠죠. 그렇죠. 이번에도 발목 꺾기를 시도했는데 보십시오. 먼저 벌써 공격하기도 전에 발목을 꺾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볼이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3대 9 아 또 범실입니다. 연이어 공격 범실을 기록하는 대구의 이도희 선수입니다. 자 지금 분위기가요. 막판에 1세트 막판에 지금 울산으로 살짝 넘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을 울산은 아주 잘 살려내야 합니다. 울산도 저력이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전해진 선수 박영재 감독이 우수한 팀들도 전국 대회를 거의 휩쓴다시피 하고 다니던 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실수가 연두커프 3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구는 말이죠. 지금 뭔가 좀 바꿔줄 필요도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공격 코스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말이죠. 네. 자 이럴 때는 공격수가 바꿀 공격수가 없을 때는 이 연두커프 실수가 3개가 나올 정도 같으면 네. 공격에 11대 13 또 범실입니다. 지금 그렇게 나가면 안됩니다. 도희선수 아 한 점 차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점 차가 됐습니다. 12대 13까지 따라오는 울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결성전에 여자부일지라도 결성전에 올라오는 팀들은 그만큼 다 저력이 있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울산광역시가 이때까지 전국 대회에서 상당히 많은 입상을 하고 또 우승을 거머쥔 팀 아니겠습니까. 그런 팀을 상대로 쉽게 공격을 해서는 안됩니다. 자 울산이 연속 4득점인데 모두 이도희 선수의 범실입니다. 자 울산 찬스가 왔어요. 1세트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동점 찬스 벌입니다. 전혜진의 공격 자 이도희 선수의 공격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울산은 기회가 왔어요. 13대 12 한 점 승부 안쪽 공격도 필요합니다. 연속 5개의 범실로 13대 13 동점이 됐습니다. 대구의 리드가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셰팅이 네트에서 좀 멀었거든요. 저 볼을 또 밟고 발등발날로 이용을 하는데요. 이번 같은 공격은 옳지 못한 공격입니다. 작정시간 이후로 오히려 더 범질이 지금 많아졌는데 이럴때는 족구의 기본 공격은 안쪽 공격 아닙니까? 안쪽 공격으로 해서 코스 공격도 필요합니다. 누가 먼저 14점에 갈까요? 세 포인트로 갈 수 있는 랠리입니다. 그렇죠. 저 안쪽 공격이 벌써 나왔어야 합니다. 네 찬스가 왔어요. 울산 찬스가 옵니다. 대구 위기 넘길까요? 이도희 네 아웃입니다. 아웃입니다. 역전이 됐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도희 선수의 표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점수가 울산에서 공격에서 올린 득점이 아니라 대구에서 범실로 지금 14점까지 울산에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울산은 공격 득점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14대 13 세 포인트 자 이래 되면 상당히 위축도 갈 것인데요. 네 자 여기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한 점이 나오네요. 듀스가 됐습니다. 본인도 멋지게 한 것 같아요. 계속 웃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웃는 것이 웃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코스 좋은 코스로서 득점을 올린 이도희 선수입니다. 정말 허무하게 세트가 끝날 뻔했던 대구의 1세트였습니다. 듀스까지 옵니다. 14대 14 동점 최민정 아 쇼팅 괜찮아요. 네 전혜진 성공입니다. 예 전혜진 나이스 프레이 예 자 1세트 내내 확실한 공격이 많지는 않았지만 찬스가 왔을 때 전혜진 선수가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남자부 경기에서도 앞전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 좋은 공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울산팀에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물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런 좋은 기회와 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울산광역시의 1세트 세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이도희 선수의 공격은 성공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라인심이 조금 숙이 드는 시간이 늦었죠. 약간 머뭇거리다가 일단 깃발은 아웃깃발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주심은 지금 대구팀의 공격을 인정하면서 터치아웃 수록 득점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심의 최종 판정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자 지금 박용재 감독이 나옵니다. 나와서 비디오 판독 요청을 신청을 합니다. 저희 족구에서는 비디오 판독이 있거든요. 감독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드라인이죠. 엔드라인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네. 대구의 이도희 선수가 공격을 할 때 이제 엔드라인에 걸쳤는지 네. 그러니까 지금 울산은 말이죠. 주심의 최종 휘슬이 울릴 때까지는 플레이를 이어가야죠. 그렇습니다. 주심이 반 터치아웃이 맞다는 것이죠. 예. 선심이 수기를 들었으나 그거를 역시 전일찬 1급 심이죠. 경기를 아주 매끄럽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인심이 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진행을 시키면서 본인이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비디오 판독 결과도 주심의 결과가 일치와 떨어졌습니다. 자 15대 15 동점 성공입니다. 울산의 전혜진 울산의 전혜진 선수 지금 A코스 영도프 두 개가 득점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정말 좋습니다. 아마 저 공격이 또 들어가면 다음번에는 C코스나 P코스 연타도 먹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대구의 수비수들이 저 공격을 막기 위해서 모든 선수가 우측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빈 곳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세트 울산의 세 번째 세 포인트입니다. 이도희의 공격 유승희 선수 잘 잡아냈습니다. 전혜진 대구는 이제 하나만 실수하면 세트가 끝납니다. 울산 넘겨야죠. 대구광역시의 공격입니다. 이도희 더 이상의 범실은 이제 안 되는 상황에서 범실을 합니다. 1세트 울산의 역전승입니다. 정말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대구에서는 1세트를 완전히 다 이긴 경기를 울산에게 뺏기고 맙니다. 울산에서는 또한 다 다 이런 경기를 정말 선수들의 선수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버티면서 1세트를 가져옵니다. 울산은 공격 득점이 적었지만 상대 범실로 세트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스포츠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선수들은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 또 최선을 다하는 경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구에서는 1세트를 너무 안이하게 마지막 부분을 대체한 것이 큰 실수 뺏기 실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대구의 백이태 감독으로서는 정말 허무한 세트였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경기를 초반부와 중반부까지 이도희 선수와 4명의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좋은 경기력과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도희 선수가 실수로 연급부 4개 5개 또 마지막 포인트까지도 그죠? 강한 공격으로서 실수가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가볍게 넘기는 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이 아웃되면서 1세트를 울산광역시에게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울산은 오히려 초반 범실이 많았는데 상대가 범실을 연속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무리하지 않고 버티기 전술로 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선수들이 많은 경험과 그리고 노련미 그리고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서 집중도를 높인 것이 1세트를 가져오는데 큰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승전입니다. 지금 전국체육대회 결승전이고요. 금메달 론메달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세트가 시작됐습니다. 한문경 선수가 들어온 대구입니다. 대구는 선수 개최가 있죠. 한문경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에 세트를 본 문현희 선수가 나가고 한문경 선수가 2세트에 들어왔습니다. 스코어 1대0 이렇게 되면 대구 위도희 선수는 상당히 부담감을 안고 2세트를 맞지 않겠습니까? 사실 1세트는 느낄 수 없습니다. 전향한 것은 잊어버리고 2세트의 집중도를 높여서 다시 2세트를 승리를 해야만이 3세트를 바라보고 트로피에 대한 또 열망을 터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대0 울산 전혜진 선수의 공격입니다. 수비하는 김혜미 연결하는 한윤경 이도희 성공입니다. 이도희 선수가 안축공격도 강하고 좋은 선수거든요. 그 좋은 안축을 1세트에 병행해서 써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 셰트에서는 아주 시작부터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대0 전혜진 아웃입니다. 전혜진 선수가 공격한 볼이 사이드라인을 벗어나서 범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4대0까지 벌어집니다. 지금 시작은 1세트까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 전혜진 대구는 범실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력인데요. 경기를 압도하고 1세트를 벗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아쉽고 억울하기도 할 건데요. 2세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앞에서 1세트에서 보여준 그런 범실과 실수는 마우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이제 5점을 내주는 울산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5대0이 됐습니다. 지금 이 모습만 보면 1세트를 누가 이겼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울산의 박용재 감독 아껴요. 적극 쳐야지 이쁘게 살라 하지 말고 더 강력 까지 쳐야지. 어차피 빠른 변화를 주면 안 된다. 여기 제일 잘 차는 하고 싫어 해야지. 너무 이쁘게 하잖아. 자 선진이 그리고 자세가 높잖아. 자세가 높으니까 밑에서 올라가야 위에서 밑에서 떨어지잖아. 자세 좀 낮추고 자 다시 잡아 가면 돼. 무슨 뭔지 알지? 아 지금 움직이게 가야 돼. 박용재 감독이 선수 한 명 한 명 지금 지적을 다 해주고 곧적으로 수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전해진 선수에게는 평소에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주특기 아주 잘할 수 있는 그 공격을 힘을 실어서 차라는 거예요. 가볍게 가볍게 넘겨가지고 덕짐이 나올 수가 없다. 범실에서 실수하는 것보다 공격을 해서 범실을 하든 해결을 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선진 수비수에게는 앞에 헤드할 때 스테인드 자세 선상체에서 헤드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족구는 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조를 할 때 밑에서 위로 떨어진 포물선을 그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박용재 감독이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전 시간이 끝나자마자 지금 전해진 선수의 공격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해진 선수도 지금 1세트 따낸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쯤 서서히 발동을 걸어서 승부를 그려야 합니다. 그렇죠. 이도희 아웃입니다. 범실을 할 수 있는데 연속 범실로 가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연속 범실로 가게 되면 선수 본인 자신도 위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자제력을 만들어가면서 경기에 임한다면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속 2득점하고 있는 울산입니다. 네. 이러면은 순수들이 물러나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볍게 떨어뜨려서 득점을 만들고 있는 대구의어 붙었어요. 네. 불편했습니다. 자, 리시브가 나쁘니까 세팅이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앞에서도 지금 박용재 감독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최선진 선수죠. 수비수. 네. 네. 서서 수비를 하지 말라는 지적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선진 선수가 수비 포메이션 자세가 좀 높아요. 수비 자세를 더 낮춰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바 심판이 오바넷으로서 대구의 득점을 인증을 하자 박용재 감독이 오바넷에 대한 비디오 요청을 신청했습니다. 네. 아, 지금 자, 다시 한 번 더 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자, 공이 올라가고 발은 공은 터치를 했습니다. 터치한 뒤에 발이 네트 상단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그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오바넷이 아닌 것으로 판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시 플레이를 해야죠. 자, 이번에는 랠리 중에 주심이 끊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오바넷 오바라고 생각을 하고 어... 실점으로 전해진 선수 몸질로 봤는데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노카운터가 되어서 게임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해진 이도희 선수가 이제는 뭐 확실하게 감을 잡았습니다. 7대2 자, 울산의 최 최승진 선수죠. 예. 자, 수비를 보고 있는데요. 7대2로 앞서가는 대구광역십니다. 자세를 더 낮춰야 합니다. 예, 예. 예, 좋습니다. 네. 아, 김혜미 선수 수비 좋아요. 이예미 선수 연결 괜찮습니다. 이도희 성공입니다. 8대2 1세트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2세트도 대구의 양혜미는 아주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안정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대구의 승을 철톡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최승진 선수가 뭐 풀짝 뛰면서 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거는 지금 캣투볼은 올버린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세를 낮춰서 발과 머리로서 안정적으로 받아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 이번에 전혜진 선수 어려운 볼 잘 잡아냈습니다. 전혜진의 공격을 이도희가 받고 있습니다. 반격 짧게 보냈고요. 안쪽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요. 롱랠리가 이어집니다. 롱랠리가 이어집니다. 롱랠리가 이어집니다. 이도희 선수가 본인이 손을 걸고 네트하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방금 내려오면서 볼이 발이 네트를 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네트를 잡고 자기가 손을 댑니다. 정말 스포츠 맨십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진 신고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울산은 장혜란 선수가 들어옵니다. 선수 교체를 통해서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울산의 박용재 감독이고요. 3대8로 지고 있는 울산입니다. 지금 들어온 장혜란 선수는 안정된 토스워크 장팀이고요. 족구 경력이 11년이고 팀 내 마돈이로서 아주 솔선수부하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머리로 받았습니다. 좋은 수비 보여주고 있는 위성희 선수입니다. 이도희의 공격 네 성공됐습니다. 9대3 점수 넘기세요.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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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특히 이번 대회를 위해서 그 이도희 선수 대구죠. 대구 이도희 선수는 최정부죠. 남자 최정부에 있는 부산 1등가에 있는 장흡민 선수로부터 A 코스 A가 밟고 공격된 이런 부분 개인 지도도 받았다라는 얘기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도희 아 이 테스 이 공격을 전수받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는 이도희 선수 정말 멋진 공격으로서 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대3 자 저렇게 기다리면은 좋은 셰팅이 분명히 나옵니다. 좋은 셰팅이 나올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볼 본인이 잘하는 것을 저렇게 시원하게 한번 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수비됐고요. 바로 넘깁니다. 울산 지금 대구 선수들도 약간 어리둥절해서요. 왜냐하면 전혜진 선수가 발을 터치를 하려고 했으나 발이 터치가 안 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볼은 바운스가 되지 않고 랠리 중에 볼이었기 때문에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윤경 이도희 아웃입니다. 자 이번에는 목적타 즉 코스 공격을 시도를 했는데요. 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대구는 뭐 앞서곤 있지만 방심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1쇼트에 또 아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마지막 휘스를 볼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것이 바로 스포트맨이고 또 스포츠로가 해야 될 우리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아 코스 좋았죠. 장혜란 울산 전혜진 이 공격이 그대로 나갑니다.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11대 5가 됐습니다. 자 울산 분발해야 합니다. 네 2세트 역시 15점 경기 11대 5로 앞서는 대구입니다. 넘어갔어요. 네 찬습니다. 이도희 네 성공입니다. 12대 5 이도희 선수가 20대에는 확연하게 평경심을 찾은 것 같아요. 두 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장혜란 세타와 그리고 위성희 선수가 물러나고 전혜진 선수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다 확인하고 볼을 가볍게 떨어뜨려서 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다시 선수 교체하고 있는 울산입니다. 5번 장경임 선수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서를 바꾸나요? 네 전혜진 선수를 바꿔주네요. 전혜진 선수가 지금 사고로 수술을 했는데요. 아직도 몸이 100%까지는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쉬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스코어 12대 5 장혜란 장경임 대구의 공격입니다. 장경임 선수가 들어와서 두 번의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안쪽도 하나 찼으면 좋겠습니다. 결정력이 좋은 이도희 성공입니다. 발끝 공격이 하나 나왔죠. 발끝 공격으로서 득점을 만들고 있는 대구 광역시의 이도희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확실한 마무리 공격수 피니셔가 있는 대구고요. 울산은 공격 마무리 결정력이 좀 부족하네요. 그러나 울산도 팀 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좋은 팀이기 때문에 빈 공간을 이용한 아주 유효 적절한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교체 투입된 장경임 선수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6대 13 이도희 울산의 범실입니다. 2세트 대구의 셋포인트 14대 6이 됐습니다. 울산에서도 2세트를 조금 더 올려놔야 됩니다. 점수를 네. 네. 좋습니다. 이도희 선수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세트 15대 6 큰 스코어 차이로 대구가 이기면서 세트 스코어 1대 1이 됐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세트까지 가네요. 그렇습니다. 1세트 17대 15 역전은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 그렇습니다. 아마 선수들도 관계자들도 TV를 본다든가 또 나중에 녹화 중계를 보면은 아마 본인들도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동한 유일한 부기종목 족구는 1966년 족구 경기 규칙이 정립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민 스포츠로 자리매금하고 이제는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 성장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족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계 족구대회 때도 봤지만 풋렛 그리고 세팍타크로와 유사한 면도 있지만 확연히 또 다른 스포츠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유사한 종목들을 족구가 좀 통합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대한민국 족구협회 홍기영 회장님이나 관계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족구를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영역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요. 앞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태국 파타야에서 태국 전국 족구대회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세계부 열리는 것이 결정이 났습니다. 이런 것이 한국 스포츠 발전과 문화 수출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혜진 선수가 이제 다시 들어오는데요. 박용재 감독의 이야기대로 자신만의 공격을 과감하게 해야죠? 그렇습니다. 아마도 박용재 감독의 어떤 전략적인 교체가 아니었나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져지 않았으면 2세트가 2세트를 버리고 3세트까지 가서 3세트에서 승부를 결정 지어야 하니까 전혜진 선수에게 휴식을 좀 만들어주고 3세트에 다시 전혜진 선수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3세트 울산광역시 위성희 선수의 서브로 마지막 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전혜진 이동희 방실입니다. 울산광역시 마지막 세트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울 수는 있고요. 이동희 선수와 전혜진 선수 양팀 공격수 간의 결정력이 너무나 중요해 보입니다. 1대0 위성희 선수의 승부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혜진의 공격 이도희의 반격입니다. 1대1 동점 이도희 선수는 뭐 지금 두 세트를 통해서 충분히 기술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신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많은 범실과 실수를 하지 않는 선수인데 앞에 1세트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요. 집중도를 더욱더 높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혜진 선수의 과감한 공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게 터져야죠. 그렇습니다. 박용재 감독 말대로 네가 잘할 수 있는 부분 이제는 힘을 실어야 된다. 그냥 예쁘게만 차가지고 듣지 말 수 없다라는 지적을 해줬죠. 전혜진 선수도 안 받은 본인도 그걸 받아들여 인증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3세트에는 승부를 열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의 공격입니다.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대구의 공격력을 봤을 때 울산이 수비만 버티기만 해서는 승산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혜진 선수도 공격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지금은 아직 제 컨디션으로 완전히 회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덜 실리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공격할 때 이용을 한다면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세트 2대2 동점 될까 될까 오케이 오케이 수비됐고요 아 잘 떨어뜨렸어요 3대2 가 됐습니다. 지금 1세트 초반부 그리고 2세트 지금 3세트 초반부인데요 이도희 선수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액션을 주고 임팩트 되는 순간에는 발날로 100개 터치를 하면서 득점을 만들고 이도희 선수입니다. 연속 득점하고 있는 대구구왕 역시 3대2로 앞서갑니다. 네 포스 왔습니다. 네 좋아요 전해진 3대3 동점 이번에 전해진 선수의 공격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사이드라인 건세에 떨어지면서 한윤경 선수가 머리로서 리시버를 시도했으나 볼을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추 공격 이기죠. 3대3 넘어갔어요. 다시 찬스 벌입니다. 울산 울산의 기회 가운데 C코스 공략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전해진 선수 강한 안축으로서 C코스를 이용한 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4대3 입니다. 연속 득점을 하면서 역전에 성공한 울산 입니다. 족구 에서는 공격의 기본이 발 안축으로 안축 공격 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안정적이고 그리고 범실이 적은 공격 타법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해진 선수의 공격력이 강해지고 있어요. 좋습니다. 연속 득점에 전해진 그렇죠. 스코어 5대3 이렇게 하는 것이 전해진 선수답게 하는 플레이 인 것입니다. C코스 깊숙이 찔러넣었다가 이번에는 가볍게 반대로 연타를 떨어뜨려서 수비를 혼란시키면서 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수비를 보이던 대구 선수들이 지금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공격 아쉽어요. 아쉽습니다. 보는데 상당히 안타까워 하죠. 제네진 선수 그리고 반대로 이도희 선수 아주 코스 공략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도희 이수진 득점으로 4대5 4대5 2 2 3 2 3 2 4 4 5 4 5 5 5 6 5 위성희 선수가 잘 건져 올렸습니다 전혜진의 공격 다시 울산 코트 전혜진 아주 이번에 코스가 좋았습니다 자신감이 많이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볼이 오른쪽으로 세팅볼이 올라자 저 볼은 딱 보이는 공이거든요 그냥 방향만 바꿔주면 됩니다 아주 좋은 코스 공략으로서 득점을 만들고 있는 울산광역시 전혜진 선수입니다 6대4가 됐고요 서브 범실은 좀 아쉽습니다 최민정 선수의 서브 범실 지금 스스로 범실한 것이 아쉬운 점은 대구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대구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우선은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대구에서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괜찮아요 네 네 좋습니다 지금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앞전에는 지금 A 코스 깊숙이 발목 벗기는 해가 득점을 올리고 지금은 또 C 코스 깊숙이 찔러넣어서 득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수비순들이 한쪽 방향만 지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코스 공략으로서 득점을 잘 연결되고 있는데요 또 서브 범실이에요 울산에서 지금 영접 서브 범실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강한 서브도 아니었거든요 넘기는 서브인데 집중해야 합니다 선수들 6대 7 자 이도희 찬스볼 네 예 좋아요 성공입니다 7대 7 동점 아 정말 이도희와 한윤경이죠 아 콤비 플레이가 멋지게 하나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는 뭐 마음 놓고 휘둘렀습니다 네 울산광역시에서 지금 3세트 대나 이도희 선수가 표준 대나가 없습니다 네 자 울산광역시 박용재 감독의 3세트 작전 시간입니다 우리 강섭을 해도 지금 들어볼까요 무리하게 서브로 승부하지 말고 그냥 편향해주고 우리 수비하면 되잖아 네 자 우리 범실상 두 개 아깝잖아 아 응 응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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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 명 중요해 집중해서 세팅 가보자 자 민정아 자 많이 빠졌다가 네가 들어갈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 자꾸 움직여야 되잖아 서서하지 서서하는 게 아니라 자 끊어야 돼 이제 돌려야 돼 좋아 좋아 먼저 때리고 들어가야 돼 방향이 안 돼 정확한 지식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서브 두 개가 범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분위기가 타고 올라가는데 서브 범실이 분위기를 지금 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강한 서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넘기는 서브인데 구태여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 안전 서브를 주고 우리 끌을 만들어서 서브 순을 내자는 그런 지적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7 대 7 동점입니다 전혜진의 공격 수비하는 대구입니다 대구가 다시 앞서갈 수 있는 기회 네 네 아 셰팅 괜찮아요 네 전혜진 네 좋습니다 자 머리로 먼저 받고 뒤에서 넘어옵니다 쉽지 않은 볼 네 3 7대 7에서 누가 앞서갈까요 45 iciency 아 성공입니다. 라인 한쪽. 이번에 참 멋집니다. 이도희 선수. 채팅볼이 올라오자 왼쪽으로 A코스로 찰떡해서 신용을 하면 고개를 한번 흔들어주고 그리고 C코스 깊숙이 찔러넣으면서 특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차기전에 왼쪽을 쳐다보면서 머리를 한번 흔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수비들이 다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것을 보고 C코스 깊숙이 찔러넣어 특징을 챙기고 있는 이도희 선수입니다. 자 이제 양팀의 코트가 바뀌고 있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여자체전부 결승전입니다. 울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트스코어 1대1이고요. 마지막 세트 3세트 스코어 8대7입니다. 치열합니다. 제104의 전국체육대회 족구 부분, 여자부 우승 토론회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 정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해진의 공격 범실이에요. 나갑니다. 이 한 점 좀 크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해진 선수 잘 찼어요. 저러한 공격이 또 필요합니다. 저러한 공격을 해줘야만이 다음번에 페인트 공개라든가 코스 공략이 먹혀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울이 아웃은 비었지만 괜찮은 공격이었습니다. 9대7입니다. 세팅 괜찮습니다. 아쉽습니다. 지금 아웃인 줄 알았는데요.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투시인이 터치아웃을 득점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대구광역시 베기태 감독이죠. 베기태 감독이 비디오 판독, 즉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습니다. 울산광역시 전해진 선수의 공격이 인인지 아웃인지에 대한 비디오 판독이 되겠습니다. 이번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없고요. 이 부분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상당히 보기 어려운데요. 그렇습니다. 안쪽 공격이 들어가고 지금 화면에 예 이 화면이 낫겠네요. 예 아웃으로 예 예 아웃으로 판독이 됐습니다. 김혜미 선수의 헤드 자세를 봤을 때는 김혜미 선수는 아웃으로 판정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자세를 높인 상태에서 머리를 갖다 대지 않을 수는 없고 휘스를 안 부렸기 때문에 일단 플레이를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판정을 지켜본 것이 김혜미 선수의 모습에서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연속 득점하고 있는 대구입니다. 스코어 10대 7 예 좋습니다. 울산 전해진 대구 이도희 공격 대결 11대 7 예 발끝 공격 발끝 공격으로 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웃 정말 발끝 공격의 에피엠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이도희 선수입니다. 정말 좋은 공격이 나왔습니다. 11대 7 다시 넘어왔습니다. 두 번째 성공입니다. 자신 있게 해야죠. 그렇습니다. 물러나 있는 수비들을 보고 가볍게 떨어뜨려서 연타죠. 안충 연타로서 득점을 만들고 있는 울산 광립시에 전해진 선수 지금 후반 막바지로 가는데요. 이도희 선수와 전해진 선수 전해진 선수와 이도희 선수 공격의 승부를 걸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8대 11 아 이도희 좋아요. 네 정말 이번에는 이도희 선수 발랄 페인트로서 울산 수비소들을 얼음을 만들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당하고 맙니다. 12대 8 전국체전 우승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는 대구광역시입니다.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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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습니다. 지금은 정말 멋진 공격이네요. 한윤경 선수의 셰팅도 상당히 좋았고요. 보실까요? 한윤경 선수가 셰팅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도희 선수가 크게 힘을 실지 않습니다. 코스를 바라보고 방향만 설정해서 목적타식으로 밝고 발끗 동경을 통해서 양수비수 사이를 가르고 덕짐을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13대 8이 됐습니다. 가야죠. 가야죠. 네 좋아요. 전혜진 안축식 곳으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상대가 매치포인트에 가기 전에 울산의 추격이 필요한데요. 전혜진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시원하게 뚫어지는 안쪽 공기였습니다. 그렇죠. 아쉽습니다. 아웃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선택 코스는 좋았습니다. C 코스에서 득점을 올리고 이번에는 A 코스 깊숙한 코스를 노렸으나 사이드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승까지 가는데 대구로서는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0대 13 성공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치포인트 챔피언십 포인트가 됐습니다. 지금 같은 코스에서 안축과 발코 발끝 공격으로서 지금 연극포 3득점 4득점 올리고 있는 이도희 선수입니다. 우산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보완을 해야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포인트에 몰려있는 울산 공격으로 끝낼까요?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끝났습니다. 15대 10 1세트를 내줬지만 2세트와 3세트를 차례로 가져오면서 세트스코어 2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대구 광역시가 족구 여자 일반부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디펜딩 챔피언인 대구 광역시가 103회에 이어 104회도 여자부 챔피언 자리에 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대구 광역시입니다. 1세트를 역전패 당하면서 상당히 어렵게 풀어봤어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1세트에 좀 더 집중도를 하고 마무리 부분을 잘 조절했더라면 좀 더 쉽게 가져갈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심을 발휘해서 집중도를 높여서 2대1로 우승 대구 광역시입니다.